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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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누그러지miyorum 요즘 거름런만付힙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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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가 너네들이 헤어져 있는 동안 언니가 콩포스트 많이 날라 그랬지? 네 그러니까 이랬다고 담았다고 죽었다고 죽고 있다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언니가 이스크림 해요 네 죽어가고 있어 냉둬 살냐 어떡해 나 못살요 살려야 한다고 나 못살요 엄청 좋게 그냥 나 못살요 이제 코로나 시대라고 코로나 시대라고 코로나 없으셔라 안녕하세요 독점은? 감사합니다 맛있다 맛있다 크림도 느끼하지 않아서 맛있어요 아이스크림 주시는 언니 네 네 크림도 느끼하지 않아서 맛있어요 크림도 한번 옆에서 한번 빼 이렇게 한번 작성하세요 맛있어 맛있어요 다 될 거 같아 네 맛있는데? 아니아니 아이스크림 더 맛있죠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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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 pit 자, 한 번 더 먹기 귀엽다 그래서 장면이 저렴해지는 시간 여기에 눈이랑 같이 먹어 ㅋ 다 아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